나는 효심 씨같이 책임감이 있고 마음 씀씀이 넓고 착한 사람 처음 봤어요. 근데 너무 다 책임지고 희생하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네 오빠 결혼해. 그다음에는 너야. 너 때문에 옆에 놈을 다치게 하지 말고 알아서 기어 들어와. 아저씨, 나 사랑한다고 했죠? 그럼 우리 결혼해요. 이번에 촬영한 겨울 화보 모델 내년까지 계약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이 일은 그렇게 해. 대신 천혜 장학재단 해산시켜. 아, 이거 나한테 뭐 밥 한 끼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? 저 그럴 돈 없어요. 나 독립할 거예요.